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황운하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 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해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